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해외의 순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도입니다 어디를 말씀 가지고 기도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록한 그런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에 있는 그 아주 소중한 그것을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실제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1장 16글로 19제 기도문이 있는데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느냐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뜻과 교획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혀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사사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사사 주의 뜻과 교획을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옵사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감나게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보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을 사실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아주 강하게 했어요 사실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잔여에 있어서 영적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또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기도했냐 우리에게 기도의 모금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도가 끊기면 영적 뭐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기도가 끊어졌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끊었다 그 살아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육신적인 생명은 붙어있지만 생명적 역동적인 삶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동적인 어떤 지각변들이 키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파워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활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거부 말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체질을 바꿔주세요 얼마나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새롭게 날로 새롭게 창조된 모습으로 기대하면서 비전까지고 은약성치를 위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내가 그리스로 정의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 뭐냐 기도는 뭐냐 영적과학이에요 영적과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응답이 세 가지로 나와요 Yes, No, Wait 이 세 가지로 기도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가 딱 맞으면 적시로 와요 어떤 기도는 적시로 오잖아요 적시로 온 건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게 기도를 자꾸 하면 No입니다 No 응답은 없어요 응답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야지 내 뜻과 내 욕심을 맞추면 안 돼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선입계 편견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 스케줄 다 짜놓고 자기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서실자 아닙니까 응답 없어요 그러놓고 기도 응답해도 별 수 없더라 누가 보면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랐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잘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자의 기도에 최고를 응답하신다 최고 응답하세요 잘못된 것을 구하면요 부모들도 그래요 육신의 부모들도 택도 아닌 것을 구하면요 응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해줄 수가 없더러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 뜻대로 내 원한대로 안 된다고 기도 응답 없다고 기도해도 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특별히 기도하고 난 후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묵상이에요 기도 저는요 늘 기도하고 나서 곧 묵상 시간에 응답받고 이 자리까지 썼어요 나는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인생을 바꾼지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아 그렇구나 기도하다가 깨닫혀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적어요 막 눈뜨고 적어요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깨달아져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기도 이렇게 쭉 막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 막 기도 막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 나도 말 좀 하자 하나님 말 좀 하나님 말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고 자기 거 다 구하고 다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기도를 했으면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1분만이라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 책을 아무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1분만이라도 묵상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마음에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 하나님 말기에 성령이 그게 그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언주이야 이렇게 안 해요 구약시대 때 있는 거고 신약시대도 없고 예수님 성천하고 성령시대는 성령께서 신구약 성경하는 말씀 다 줬는데 이 속 다 줬는데 이 속에 다 있는데 아멘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다 줬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조음사사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트 응답 웨이트는 뭐냐 하나님 시간표가 안 됐어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당장 지금 오늘 이러는데 기다려라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면 가문 복음 참 어른 게 가문 복음합니다 가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멸을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했어요 사도행제 16절 30절에 주 예수 믿어라 그래야만 너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런데 더디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문 복음아 처절한 영적 싸움이지요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고 판단하고 기도 끊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해버려야 기도 끊어 이거 속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계점 임계점이란 말이 있어요 물이 끓는데 언제 끓느냐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따가 부글부글 하는 게 임계점이요 100도 99도 까지 안 끓아요 안 끓여요 그런데 100도 딱 되는 그 순간에 1도 차이에 부글부글 임계점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쫙 올라가잖아요 이륙할 때 쫙 올라가잖아요 이걸 네블플라이로 네블플라이란 이때 위험하기도 하고 기름도 많이 들고 오면 굉장히 어렵지 않으면 쫙 올라가서 올라가서 딱 올라가면 그때는 편안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방해가 많고 많이 있지만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 딱 형답이 오게 되어있다니까요. 일곱 네먼트가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일곱 네먼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24 그러지 24.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작은이들 큰이들 하나님이 꼭 중요한 것만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것도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면담할 때라든가 대화하면서 무슨 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뭐든지 물어보고 무시기로. 기도하다가 끊고 기분 내키면 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 24. 하나님과 소통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24. 이렇게 되면요.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을 체험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혜공관 초월의 응답.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듣거래요. 이게 뭐요? 인생 작품 만든 겁니다. 내가 평생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철로역정을 선 존본연 기도에 대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령의 힘과 도우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진실하고도 애정어린 호소다 그랬어요. 영혼의 진실하고도 애정어린 호소다.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것임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했잖아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 배경입니다. 최고 백그라운드라고. 절대 배경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파워. 그 근능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을 딱 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할 때는 상당히 예의를 지켜야 되고 상당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난 척해도 기도 안 한다고 이분이 기도 안 하구나 느끼지면 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지 힘으로 살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 늙었다고 돈 없다고 힘없어 보이는 할머니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 분이라면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다 고발을 다 해버려. 그냥 그 시어머니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무능하고 좀 이렇게 귀찮고 그래도 기도하는 시어머니는요. 여러분에게 주님 성리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가서 기도 빡식해 준다니까. 안 그러면 기도하나 내 며느리가 날 괴롭힙니다. 손 좀 보세요. 뭐 짤 거예요. 큰일 난다니까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한다 할 때는 상당히 존경하고 엄청나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일단은 아무 의미 없어요. 힘은 없습니다. 전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지게 말하고 맨날 그렇게 감사 없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특정은요. 감사 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그렇게 하게 하나님 그렇게 체질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백그라운드다. 하나님의 파워를 체험하게 된다. 오늘 말씀 통해 연계 못하신 분들 기도의 파워를 체험하면서 2, 3, 7나라 5천 종족 복음하라는 해분의 미션을 실현해 나가는 거기에 합당한 그릇들을 갖추시기를 재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속사람의 강근입니다. 14절보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상이 대상.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 이건 뭐요? 각 족속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 만들어서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근원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떻게 해와 달이 어떻게 이 자연이 봄, 여름, 갈, 겨울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손바닥에 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주가 손바닥에 있다니까요. 인간들은 뭐 어마어마한 뭐 수년, 수십년을 가야 갈 수 있는 별이지만 하나님 손바닥에 전능자 그분 앞을 기도한다니까요. 그분 앞을 여러분 아니 핸드폰 가지고도 미국에 있든지 전세계 지구촌에 어디든지 핸드폰 가지고도 내가 심지어 우주 달에 가해서도 대화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니 여러분 네비게이소만 보세요. 네비게이소만 아니 이렇게 차도 차가 지구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내 차 내 차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래라 저래라 뭐 뭡니까 이거 방해 너 있다 조심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네비게이소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가는 걸 세밀하게 알고 자로 우로 뒤로 뒤로는 없습니다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네비게이소한테 하나님 그것보다 못합니까 저는요 그 네비게이소을 보면서 참 이렇게 차가 만든다 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걸음 내 걸음 이렇게 내비게이소보다 더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머리가 뻣뻣에 설 때가 많아요 우주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뭐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아버지께 뭐요 기도하는 얼마나 특권입니까 상식이 3장에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끊으렸던 하나님과 원래 이 관계가 예수 것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 사실 기도는요 세상 종교도 다 있어요 세상 종교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냐 악령이 역사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구시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냐고 예수구시도 밖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악령이 역사해요 기도는 다 응답이 오게 되어있어요 기도는 악령에게도 응답 온다니까 여러분 제가 무속인들 물어봤어요 전에 선도할 때 기도하러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하루 8시간 한대요 기도 8시간 와 내부담 많이 하네 그랬어요 8시간 한다니 그래야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점치로 온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충만해서 점쟁이 8시간 기도 팍 시간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에 가면 옛날에는 엄청 감실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촉복하고 밤새도록 산에 기도 악령이 임하죠 악령 악령이 임하죠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악령이 임하냐 성령이 임하냐 누구인데 기도하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요한봉 8장 34절에 악령의 우두머리는 마기잖아요 마기 마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증이요 거짓의 압이 그렇게 밝혀있어요 한마디로 거짓답을 주는 겁니다 거짓답을 줘요 엉터리 답을 줘요 그럼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뻔하지 엉터리지 요한봉 10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시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합니다 저 불신자들 우상승배하는 저 귀신들인 자들 저 귀신에게 절하는 자들을 멸망이래요 멸망 그들의 기도의 끝에 폐망이다 결정적으로 심각한 것은요 영원한 저주에 빠지죠 영원한 저주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기도는 은약 기도잖아요 은약 기도만 100% 응답받는데 맨날 육신 종교적인 기도하니까 응답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6절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바울서 신의에 밖에 안 나와요 바울의 말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과 대조가 되잖아요 속사람이 곤도구서 사장심자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이지요 속사람은 영혼이지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요 뭘 먹을까 뭘 뭐 내가 어떻게 살까 뭐 맨날 모든 관심이 소론이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세상 거잖아요 없어질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살잖아요 육신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은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육신치장을 많이 하면서 영혼치장은 얼마나 가꾸냐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치장이 아니고 속치장을 잘해야 돼요 아멘 속치장 이걸 웃으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세 1장 2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너의 영혼이 영혼이 맑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영혼이 맑아야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영혼이 맑아야 맑아야 생명이 살아나요 속사람이 영혼이 강건하면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돼요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요 환경 상황 다 초월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했지 그 비결에 대해서 밝혀 보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냐마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진다 쉽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강건해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최고의 강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분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언약기도 해라 말씀이 없는 언약기도가 됩니까 안되지 그 언약기도가 뭔지도 몰라 강단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언약기도 언약기도의 중요성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인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 기도로 같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딱 노트 적어놨자 그 같은 기도라는 얘기에요 언약 잡고 언약기도 그때 온 감동 감동이 온 말씀을 썸을 해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가 그렇게 되어지면 언약기도가 저절로 쫙 나오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요 끊임없이 오는 문제사건 속에서도 특징이 뭐냐 흔들리질 않아요 문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상관없어요 전혀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폭풍 속에서도 오히려 그 사람의 힘을 그 사람은 폭풍을 이용하지 문제사건을 이용하지요 독수리 독수리는 어렸을 때 훈련 지도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태어날 때부터 강하긴 하지만 훈련을 받아가지고 날개가 강하게 폭풍이 부는데 태풍 위에서 노단히 노는 게 독수리에요 놀아요 그냥 놀아 태풍 위에서 여러분이 이런 지금 어려워 보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문제 모든 것이 여러분의 하나 연단에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합리가 선이 이루는 정금을 보여주기 위함 3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다 한들이 무너지로 땅에 끓어지는 고통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영격 도수리 만들려고 앞으로 올 어마어마한 문제사건을 다 이겨나갈수록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은약 기도의 파워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서는 정거의 길을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17절 봅니다 믿음으로 말하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냐 그 첫째 단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우리 마음에 계시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믿음으로 말하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의미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 헬라말로 카토이케오라고 하는데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온전히 전체를 소유한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 그걸 말합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카토이케오 그 말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 근력 명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주인된 인생을 그렇게 살리는 사람은요 늘 갈등이 많아요 늘 문제가 많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늘 모자래요 가져도 가져도 목말라요 욕심은 계속 생기고 가져도 가져도 목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먹어야겠다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세상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고향은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사실 이 땅이 살살 불선자들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아예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하고 하면 대화되잖아요 다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삶이 헷갈려 착각해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라 그래 같은 수준에 살라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된 자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구본받은 자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데 사단이 자꾸 그렇게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하라 이걸 좀 깨달아야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가진다고 체질화 되는 이 초점에 맞춰오라 이것이 뭐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차별이 없는 사랑 모두를 품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내가 조금 전에 2부 마치고 고3 우리 수험생들 만나러 고3 고등부에 갔었는데 수험생들을 그래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내가 지난 금요일날 야트천원고무하러 온 그 가정보니까 딸이 셋인데 이혼하고 엄마가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엄마도 안 걸렸어 애들이 행패 어려우니까 엄마가 너 여산 가라 서울 여산 가서 너도 가라 그래가지고 두 딸이 큰 딸 두 딸이 여산 여산 둘째 딸은 경복 비즈니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지금 어려운 중에 어차피 여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집이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여산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환경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럼 너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2, 3, 7, 5천조금 3개 보면 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 못하니까 기도해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통신이라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 BA 가져가야죠 졸업사사 졸업장 가지게 해달라 기도해라 그래서 세계보면 서있는데 그것이 다 상처가 되면 또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래 하겠대요 지금 하고 있대요 심지어 공부도 잘했대요 그러니까 서울 여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돼 공부하고 다 공부하고 2, 3, 7, 5천조금 방향 맞추고 근데 오늘 고등부 수험생들 그래서 떨어져도 관계없고 대학가가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인지저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나는 세상 살면서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등학교 신문 배달하고 그것도 고3 때 고2 때는 신문 배달하고 고3 때는 장기 입사 걸려가지고 몇 달 또 학교도 못 가고 가난하게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그렇게 있다가 졸업사진 찍으라는데 내가 힘이 없어 못 걸어가가지고 50미터가 걸 씻다가 50미터 해골같은 사진 하나 찍고 온 거 그 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서시냐 내 친구들은 다 의사 집안이고 막 은행장이고 우리 집 제일 가능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반전 대역전시켰다 지금 아무 상관없다 좋은 대학 안 좋은 대학 상관 지방대 수도권 밖에 상관없다 하나만 해라 대학 가든 안 가든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말이야 대학 못 간다고 쪼팔린다고 교회 안 나와 반 이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한 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만 부탁하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교회 안에만 붙어 있어라 교회 안에만 있으면 너희들 하나님 세계보험에 다 서신다 나처럼 그리고 이 그리스도 충만한 것은요 복음적 수용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눈으로 품을 수 있는 영적 거름 누구든지 나 저 인간 딱 밥맛이야 아니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직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계보험할 수 있는 DNA를 바꿔주신다고 아시겠어요 바꾸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 국민성 뻔하잖아요 뭐 볼 것이요 속아지 좁아가지고 좁은 땅에 사니까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맨날 좁은데 팔도가 아이고 이거 뭐 경상도 전라도 이 뭐 손바닥만 한 데가 다 먹어도 모자란 말이에요 이 남한 땅덩어리 호도성강에 가면 빠트리면 툭 들어가 본다니까 그 정도로 미국에 큰 땅들이 큰 강들이 많아요 진짜로 안 믿어지는가 봐요 이거 보지 말하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잃고 가면 이 작은 나라의 작은 땅에서 2, 3, 7, 5천 종 살리는데 주욕으로 수행 받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용하세요 아니 옆 사람도 수용 못하면서 무슨 2, 3, 7 합니까 하나님 날 다루신다 그려봐야 돼요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이 길이 이것은 뭐요 창세 전부터 영혼까지 희속되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복음의 영혼성을 말하죠 히브리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나 온이나 영토록 동일하시다 영토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동일하게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를요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영토록 유지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끊습니다 교육 다니다가 나가지요 또 들어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내 친구 고등학교 때 내가 같이 다녔는데 이 친구가 잘난 척하고 고등학교 때 내가 어릴 때 우리 모교에 다녔는데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너희 들어가 늦게 믿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맨날 아침마다 기도 제목 와요 나이 들어서 결국은 다 돌아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까지 아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정도가 아니고 우리 현주소가 우리가 세상 딱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 현주소가 어딨냐 하나님 보좌 우편이요 그 정도 우리 높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자 사랑같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됩니까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묵묵 삼아도 하나님의 그 거친 사랑을 딱 기록할 수 없더라 기록 못해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고시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의 스케일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도 가운데 이 사랑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케일은요 우리가 현장의 복음을 증가할 때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돼요 복음을 증가하면 불신작이에요 저는 지난 금요일도 또 녹화 때문에 부산 인만두엘을 가죠 가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내일 내가 택시 타고 김해공항에서 영도가에 가는데 구원회교로 작정된 택시를 기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서 택시 타주니까 이 사람이 하나는 내 기도 들으시고 구원회교로 작정된 자잖아요 딱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한 거요 복음을 증가한 거요 이렇게 건성이 아니고 진심으로 봤는지 나 65세여 그런데 얼마나 진심으로 봤는지 이 노제시라고 이름을 다 외웠어요 이름은 또 노제 교회 다녀본 적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 가족을 다 구원하라고 복음을 다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을요 여러분 현장에서 나는요 불신자 안 만날 기회가 없어요 참 목사 아니면 우리 장노님 아니면 없어요 불신자 안 만날 기회가 없어요 택시 탈 때는 만날까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신자 많이 만나요 일주일 내내 이 생명줄 그냥 이 노는 거 입에 있는 내게 내게 주노니 내게 내게 주노니 뭐 어렵냐고요 그걸 말할 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돼요 그게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기쁘며 그 사람을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못 끈질 죄인이 없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생명을 살리게 되었어요 삼기고 양보하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감동을 안 받겠어요 감동받지 저절로 그냥 너가 믿는 예수다 누구 싶다 나오게 되겠지 세상 나갔다 불신자처럼 똑같이 사니까 악착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도로 막지요 예수 믿는 저절로 저렇게 돈을 좋아하고 저렇게 큰 인색하고 무슨 불신자하고 뭐가 다른 게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날마다 은약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서 나를 보좌하고 내 업을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70절자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0절 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밝히면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하나는 체험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체험하고 사는 사람 종인이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가 뭡니까? 종인인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던 이런 풍성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육관이 다 풍성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 안 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다른 변명하지 마요 그럼 여러분 결론이 다 못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것 더 이상으로 아멘 여러분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요 지금 받은 축구가 얼마 큰 줄 아세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산 줄 아세요? 한마디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디 가든지 공항 가도 다 비대가 다 있어요 미국에는 비대는 부잣집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잘 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북한 차단만 보기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 생명도 이분이 또 저 뭡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조선식당에 있는 다섯 명 다 와버렸잖아요 20대에 다 20대 생명 긁고 오는 겁니다 오면 어떻게 부모들 다 아우지 탐광 다 가요 그런데 오는 거예요 생명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주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께 구하시오 노노니백을 구해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답답해서 하도 기도하니까 아니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가 구원 받겠는데 뭘 안 주겠냐 우리 구하는 거 안 주겠냐 반문하고 있대요 반문 바울이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과소평가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왜 과소평가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스케일 과소평가 안 했는데요 누가 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무십게 봐요 아이고 뭐 해반들 뭐 별 소용도 없더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앤드로 머레인 목사님 기도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단이 성도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최고의 무기가 기도인데 이걸 성도들이 모르게끔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바빠서 이런 일 저런 이유로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이게 최고 무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기도해 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사단이 욕을 못하도록 속이는 것은 정상 아니겠냐 정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알게 되고 기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 변화를 시키게 되어 있다 영계 모든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기도 오늘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좌가 움직이고 아버지 하면 움직인다니까요 이 놀라운 축복 내가 누리고 오직 유일성 최창조의 응답을 받는 영계 모든 성도를 기도의 파워를 체험하면서 이제부터 정말 237기후 서밋으로 당당하게 자라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 오늘부터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을 청켜야 주옵소서 우리 속 사람을 날마다 강경케 하야 주옵시고 최고 무기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야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